프리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키워드 찾는 연습도 할 거예요. 우리 스마트 기출 지문 분석은 일단 지문을 쭉 테마별로 엮어서 제가 교재로 만들었고 특강을 들으면 너무 좋을 거고 특강 듣는 분들은 오전 수업 했던 걸 특강을 듣고서 말 문제 완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듣고 그냥 흘리면 안 되고 들으면서 암기까지 하려고 수업 중에 노력하셔야 되고 언제나 중요한 건 자주 출제되는 건 중요하니까 자주 출제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회차별대로 계속 나왔으니까 여러 번 나왔다 그러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 완벽히 이해해서 어떻게 언제 나오든지 간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 출제자가 틀리게 출제한 지문이 있어요. 물론 틀리게 출제한 것도 있고 옳게 출제한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상황에 따라서 옳게 바꾼 것도 있고 틀리게 그대로 낸 것도 있긴 하지만 틀리게 출제했다는 건 틀리게 한 부분에 이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잘 봐서 어떤 부분을 틀리게 했는지 이걸 잘 해석해 가지고 이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빠른 시간에 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고 3번이 이제 중요하죠. 잘 체크해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회독할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걸 잘 체크해서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한 번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틀렸던 지문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아는 것 같았는데 시간 지면 또 틀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틀렸던 거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 틀렸다라는 지문들은 잘 체크해서 다음에 이회도 갈 때 시간이 없다라면 이것만 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잘 해놔야 된다. 이건 체크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보셔서 본 시험에 나올 때도 실수하지 않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수업은 유학집을 핵심 강의를 들었죠. 오전 수업에 수업을 듣고 이제 기출 지문 특강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지문을 해석해 나갈 건데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하셔야 될 건 유학집이나 기출 지문집을 복습을 해야 돼요. 이때 체크한 걸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특강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또는 2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오늘 배웠던 학계론 내용은 오늘 끝내버리겠다. 학교론 당일날 수업하는 당일날 끝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3월달 4월달을 잘 지나가면 아마 이제 그 이후부터 공부하는 데 학교론이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자 유학집도 정독을 할 거고 기출 지문집도 수업 들으면서 체크된 걸 중심으로 해서 집에 가서 다시 잘 정독하셔서 복습하신다. 여기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힘드시겠지만 투자한다라면 3, 4월 끝날 때 분명히 실력이 부쩍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 5월달에 기출 분석이 있는데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를 풀 건데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 기출 문제 풀 때 50% 정도는 그냥 알아서 잘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수월해질 거니까 3, 4월 잘 견디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수월하게 학교론 공부해 나갈 수 있다. 계산 문제는 따로 연습을 하겠지만 말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렇고 자 한번 보죠. 오늘 기출 문제를 주는 특강 기출 문제 말 문제 정복하자라는 내용이고 자 오늘 1단원 총론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이해가 필요한 내용보다는 사실 암기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같이 암기하면서 대답 잘 하면서 암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죠. 1편 총론에 자 첫 번째 부동산학의 이해인데 자 뭔 옛날에 요즘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는 테마이긴 해요. 자 부동산학이 추가하는 가치를 민간에서 볼 때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을 때 이 효율성은 우리가 이익으로 따진다면 개인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익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 형평성은 여러 사람들이 고르게 이익을 취하는 공익성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결정적 접근이 가장 중요한데 의사결정은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부동산을 공부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배워서 투자 잘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민간 부분에서 볼 때 누가 더 중요시 된다? 무조건 사익성 효율성이 중요시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효율성을 능률성이라고 해요. 능률성. 투자에 있어서 능률성이 사익성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거다. 무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볼 때 민간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중요시 되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이 더 중요시 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무조건 효율성이 더 중요시 된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하더라도 생각해야 돼요. 개인의 이익이 중요한 건 맞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모두 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얘가 중요시하지만 정부에서는 얘와 얘 조화를 이루는데 좀 더 신경을 쓰더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조건 부동산에서는 뭘 중요시한다? 효율성, 사익성을 중요시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중요시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도 이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질문은 무조건 효율성이 중요시 된다.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 해서 틀린 거고 자 두 번째 보죠. 부동산 하기란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 능률화시키자라는 원리, 이론과 응용기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이걸 부동산 하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능률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하더라. 그래서 응용과학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보니까 19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하학은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부동산학과 관련 없는 거 암기한 게 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추, 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고 기초과학, 순수과학은 아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3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의 접근 방식에서 의사결정식 접근이 있네요.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뭐가 있어요? 오늘은 대답 잘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총론이니까. 무슨 결정? 투자결정이죠, 투자결정. 투자는 왜 한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나오면 투자결정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니까 돈 벌려고 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걸로 출발해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거, 이걸 의사결정식 접근. 나머지 지문은 중요한 게 없어요. 의사결정식 나오면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 이렇게 연관 지어야 되고 두 번째 보니까 종합식 접근이라고 나왔네요. 종합식 접근이면 뭐를 종합한다? 법경기를 종합한다. 오늘 이렇게 막 긴장되고 진지하게 표정 안 줘도 되는데 일단은 편하게 들어도 괜찮아요. 종합식 나오면 법경기죠. 법경기를 종합해서 이해해 나가는 것을 종합식 접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의사결정식, 종합식이 두 개. 의사결정은 돈 벌려고 투자결정.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 종합식 나오면 법경기 이렇게 나와야 되고. 우리 아까 풀어봤던 질문이죠. 일반 원칙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원칙은 뭐냐면 소유활동할 때는 가장 좋은 이용을 하자. 또는 여기에 거래활동할 때는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잘하자는 거예요. 소유활동 잘하자, 거래활동 잘하자. 잘하자는 걸 우리가 능률성의 원칙, 능률화 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 그리고 기출 지문 지문을 보면 굵은 글씨로 체크가 안 돼 있는 건, 색깔로 체크가 안 돼 있는 건 옳은 지문이고, 틀린 부분은 색깔이 쳐져 있고, 굵은 글씨로. 그다음에 취소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이 틀린 지문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5번에 보니까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거.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죠. 현장에 임하는 활동.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뭐예요? 부동성과 대인이 아니라 대물활동이기 때문에 라고 나와야죠. 부동성, 자, 그다음에 대물활동. 물건이라는,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가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 풀어봤던 질문인데 부동산이란 주체가 인간이란 점에서 대물활동이 아니라 대인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부동산 활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관계까지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대인활동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동시에 대물활동이자 동시에 대인활동이라고 얘기해야지 대물활동 아니고 대인활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 마찬가지로 대인활동 아니고 대물활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서 대인활동이자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해야죠. 자, 이 질문은 아직 답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옳은 질문이에요. 즉 이론을 정립할 때는 논리성이 중요시되니까 과학성이 중요시되고 그 다음에 실무에 응용할 때는 방법론적이 중요하니까 테크닉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술성, 기술성이 중요시되거나 강조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론은 과학성, 과학성은 논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은 논리적으로 잘 정립해야 되고 실무는 기술성이 중요시된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얘가 틀린 거죠. 대물활동이자 동시에 대인활동이다라고 정의되어야 되고 자, 6번에 보죠. 자, 이게 12회 때 나왔던 거예요. 우리 한번 잠깐 수업 중에 정리했었죠. 자, 조직윤리는 조직윤리 동업자 간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자 간의 윤리 그러면 이건 외부 조직이에요? 내부 조직이에요? 네? 다시 한 번 동업자 간, 동업자 간의 이건 외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 외부 조직윤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내부 조직이라고 얘기한다면 내부 조직원은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고용된 사람과 고용한 사람 간의 윤리니까 이건 고용윤리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럼 보죠. 이 지문에서 먼 옛날에 나왔지만 다시 또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의 지켜야 될 내부 조직이 나왔죠. 내부 조직 이 내부 조직은 이건 조직윤리가 아니라 뭐다? 고용윤리라고 해야 돼요. 내부 조직은 사장과 직원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윤리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된다? 고용윤리라고 나와야 돼요. 고용윤리 이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 간의 윤리라고 하거나 동업자 간의 윤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직윤리를 암기할 때 여기에 끼워서 그냥 조직윤리가 아니라 암기할 때 외부 조직윤리, 외부 조직윤리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원 간의 외부 조직에서 동업자 간의 윤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체크해놓고 먼 옛날에 나왔지만 다시 나오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요즘 문제가 워낙 문제의 은행에서 계속 거의 뭐 34회 동안 나왔으니까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들려고 출제자가 11회 때, 10회 때, 12회 때 나왔던 걸 하나씩 끄집어내서 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나올 만한 지문이니까 조직윤리 나오면 외부 조직에서의 윤리 고용윤리가 나와야 내부 조직에서 윤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다. 조직윤리가 아니라 고용윤리라고 나와야 돼요. 내부 조직원 간의 지켜야 될 윤리는 내부 조직은 사장과 직원,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간의 윤리 이거 하나 잘 체크해놓고 자, 이게 이제 부동산학의 이해에서 나왔던 지문들이고 부동산의 개념 뭐죠? 우리 총론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죠. 무조건 요즘 최근에는 세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는 토지의 분류, 한 문제는 토지의 특성 이제 한 문제가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올지 아니면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이 나올지 주택의 분류가 나올지 이 셋 중에 하나가 번갈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지의 분류와 토지의 특성은 무조건 맞아야 되고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만 한번 정리하는데 한번 보죠. 자, 법경기로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걸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 단어가 중요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걸 해석할 때는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접근한다? 복합적으로 접근해서 이해 나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과 경제는 형태가 없으니까 무용적인데 이게 중요하죠. 유형적 개념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해석할 때 우리가 말로 풀어놓는다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볼 때 이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이걸 유형적,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어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 민법이죠.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고 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부동산은 뭐와 뭐라고 정의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구분한다. 자, 여기에다가 협의 부동산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 협의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쳐서 광의 부동산이라 하죠. 이 준 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죠. 동산등을 얘기하는데 뭐하는 동산등? 등기 등록하는,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이라고 정의하죠.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이에요. 근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니까 부동산 취급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 등을 얘기하는 건데 자, 준 부동산은 일단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등이죠. 근데 어디에는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은 포함된다. 무슨 개념에서? 법률적 개념에서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다시 한 번 준 부동산은 동산등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등인데 얘는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광의가 빠지면 안 돼요.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고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얘죠.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다섯 가지로 이해할 수 있죠. 즉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게 뭐가 있었냐면 자산 자본 이건 뭐 정확히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재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토지라고 하지 않고 이건 내 재산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내 재산이야. 이렇게 바라볼 때 이 토지를 경제적 측면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을 얘기하니까 수요 공급 관련된 거 수요는 소비재 공급은 생산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생산재를 생산 요소라고 하죠. 거래되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 경제적 개념의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유형적 나오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인데 우리가 암기할 때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그래서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이렇게 외웠어요. 환자다. 위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자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착물 한번 보죠. 정착물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면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적 측면에서 토지에 붙은 정착물도 있고 건물에 부착된 정착물도 있어요. 토지 정착물을 얘기할 때 토지에 부착되는 정착물이 정착물의 별도의 주인이 소유권이 인정되고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걸 독립정착물이라고 하죠. 이 독립정착물 4개를 외워놔야죠. 이 4개가 뭐가 있다? 건물이 있고 두 번째 이름을 밝힌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수목이 있고 세 번째 등기된 등기되면 잎목이라고 하죠. 등기된 잎목 네 번째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죠. 자 얘들은 땅 주인과 별개로 이 정착물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이 건물은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자 거고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은 이름을 밝힌 사람 거고 얘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부의 소유권자 거고 얘는 누구 거? 경작자 거죠. 경작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남의 토지든 권한이 인정되지 않든지 간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다 경작자 거라고 땅 주인과 아니라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독립정착물 외워야 되고 자 종속정착물은 정착물은 맞아요. 특히 부동산은 맞아요. 맞는데 종속된 건 토지에 종속됐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도 없고 정착물에 소유권자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자가 이 정착물도 갖는 거다. 당연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내기를 뺀 나머지가 나온 정착물은 다 종속정착물 이런 것들도 있고 국어가 있네요. 국어. 국어 뭐라고 한다? 국어 또랑 다른 말로 인공수로 얘기하는 거죠. 인공수로 이것도 정착물은 맞는 거예요. 근데 다만 별도의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땅 주인이 갖는 정착물이고 얘 기억해놔야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유화하지 않는 나무라는 건 알아서 그냥 잘 자라는 나무예요. 정착물 맞아요.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 맞아요. 맞죠. 다만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는 없는 종속정착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정착물 맞다. 이거 중요하고 출체자가 여기서 한 문제를 내려면 얘 낼 가능성이 많아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유화하지 않는 나무와 다른 생 식생은 얘는 정착물로 취급하는 거 맞다. 근데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건물에 부착된 것도 이제 정착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잘 잘 잘 이유있게 이유있게 단단히 또는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부칠 만한 목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면 이건 정착물이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생각해 볼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부착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착해야 오랫동안 부칠 목적으로 부착했다. 용도에 맞게 부착했다. 단단히 고정되어 부착했다. 항구적으로 부착되었다. 이런 말은 다 맞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제거했을 때 또는 분리시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데 떼어냈을 때 건물에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건물에 손상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있어야 이걸 정착물로 본다.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부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럼 부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건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했을 때는 손상이 있어야 정착물이다.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이다. 이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공부할 때 조금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부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로 보는 거다. 임차인이 부착한 건 정착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성이 없는 판자집도 얘는 일시적으로 부착했으니까 정착물이 아니고 경작수학물은 떨어진 거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나무에 붙어져 있으면 이건 나무로 보는 건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움직일 수 있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이 하나 기억해놔야죠. 가식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거예요. 영구적으로 심을 목적이 아니라 잠깐 옮겨 심으려고 잠깐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것을 이식 중인 수목, 가식수목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임시적으로 잠깐 붙여놓은 나무다 보니까 얘는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나무를 볼 때 나무는 명인 방법을 갖췄거나 등기되어 있으면 정착물인데 독립정착물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인데 종속정착물이고 나무 중에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건 딱 하나 가식수목 얘가 이제 보너스로 나온다라면 맞아야죠. 33회 때 나왔고 자 그러면 지문 보죠. 자 1번에 복합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겠다 복합적으로 본다는 건 법경기 측면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나무 지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워드를 보면서 빠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법경기가 나와야 돼요. 즉 복합개념이나 종합식 나오면 법경기가 나와야 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토지 건물이라고 나왔어요. 토지 건물이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차라는 건 각각의 부동산이지만 이라고 했는데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될 때라는 거예요. 즉 거래나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토지 건물이 떨어지지 않고 붙여진 상태로 거래가 될 때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게 그래요.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을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얘가 체크돼야죠.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자 일단으로 해서 토지 건물이라고 나오면 먼저 다른 걸 읽는 것이 아니라 얘를 먼저 봐야 돼요. 얘가 복합부동산이라고 나왔는지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왔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자 32회 때 감정평가에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부동산의 법경기 측면으로 이해하는 개념을 이렇게 보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복합개념의 부동산이죠.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죠. 복합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복합개념의 부동산 들어가면 틀리는 거고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나오는 건 주로 얘가 나오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다섯 가지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이 있더라. 얘가 가장 중요한 거죠. 복합개념의 부동산에서. 자 33회에 나왔던 거 보니까 토지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동시에 소비자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상품의 성격도 있고 자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응용한다면 토지는 생산요소, 자본이자 동시에 소비자로 볼 수가 있는 건 무형적 측면이에요? 유형적 측면이에요? 무형이야? 유형이야? 무형이죠. 법경기 중에 무슨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생산요소, 자본, 소비자로 동시에 볼 수 있는 건 경제적 측면의 무형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거다라고 해석돼야 돼요. 경제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요? 오늘 너무 진지한데? 좀 편하게 들어도 되는데? 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네 가지가 있었죠.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맞지만 얘와 얘는 생산요소, 자본은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죠. 틀린 거고. 그리고 수게 들 Judith 완전히 완전히 ffecast pair의 다음 업awad 짧고 오디 애 예뻐요 принципе 날이 에 어서 저념 되는 일 요즘 어루 redu met 이 izza